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가 과거와 달리 좀 공정하게 치료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국에서 이제 선거 공정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내 뉴스 가운데 가장 최신 뉴스를 한번 검색해보니까 비교적 공정하게 이런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한국경제신문이 굉장히 냉정하게 냉정하게 노정동 기자니까 기명 칼럼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국경제신문에 좀 중견급 그런 기자가 있네요. 이제 잘 정리했네요. 외신을. 그래서 일일이 이런 외신을 다 찾기보다도 우리가 한번 정리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시죠. 지나치게 편향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제 근래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상당히 이제 공정하게 이런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만큼 이제 미국의 판세가 트럼프가 우세한 쪽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을 바꾼 거죠. 태세 전환을 한 겁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d18일이니까 지금 뭐 17일이나 16일 16일 정도 남은 거네요. 트럼프 경합주에서 오차박 우세 여론조사 경합주의 사전투표에서도 트럼프 선전 사전투표할 의향이 있는 사람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주로 대부분 주가 주마다 이렇게 주법이 다르니까 그걸 하겠지만 사전투표 하겠지만 사전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여론조사 그런 여론조사에서도 전통적으로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우세한데 트럼프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가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에너지 주식 금융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주식들이 이제 굉장히 상승무대를 타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했는데 이제 기자가 이 사진을 선택할 때도 그 기사에 맞는 사진을 선택하지 않습니까요. 아주 폐기만만하다는 그런 해리스 후보의 사진 대신에 좀 어두운 사진을 심었습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가 주로 참여하는 사전투표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승세가 감지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노정동 기자가 외신을 총정리한 요약정리 문장인 겁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주등 경합주 7곳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48% 지지를 받았고 해리스 후보는 47%로 1%포인트 앞섰다. 이건 전국 등록 유권자 3145명을 대상으로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와 여론조사 해리스 폴이 실시했다. CNN이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례적이거든요. 그냥 박빙 성부 같으면 그냥 해리스 후보가 상당히 우세다 이렇게 CNN이 보도를 할 건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이 기사를 가지고 좀 디스카운트를 하면 상당히 트럼프 후보가 선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이 참여하고 대선 당일 본투표에서는 공화당 지지자가 강하게 결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사전투표에 선전하고 있다는 점은 해리스 후보에게 반갑지 않은 뉴스다. 이게 이제 여론조사 이름 종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정권시장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오나인 소셜미디어에서 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지난달 23일 저점 12.15달러 그러니까 후보가 교체되고 해리스 후보가 이런 한참 상승세를 타던 저점을 찍은 겁니다. 12.15달러에서 10월 16일 31.26달러로 157%가 급등했다. 이게 이제 소위 투자자들이 트럼프 당선을 어떻게 보는가. 그 밖의 에너지와 금융주는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비트카인 가격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높게 보기 때문에 12% 정도 상승했다. 이게 이제 돈을 대는 사람들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외신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자분이 정리를 한 겁니다. 헤리스 부통령이 최근 경합주에서 부진한 주요 이유로는 그동안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었던 흑인 라틴계든 비백인 유권자의 이탈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헤리스 후보가 기대보다도 콘텐츠가 부족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신념이 잘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인터뷰에서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또 공개적인 장소의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이 여러분들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데 정보나 지식 기반이 탄탄하게 되면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을 흘리거나 그냥 웃거나 우회적으로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우회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헤리스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학창시절을 거쳐 가지고 정치인 생활을 거쳐 가지고 그리고 대선 후보에 당선될 때까지 50년 60년의 살아온 인생 전부를 총집대성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기를 그냥 상대방하고 경합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타운 미팅 각종 언론기관의 인터뷰 그리고 양당 후보의 경선 수많은 여러분들 그런 자기 입장을 발표해야 될 그런 기회들에서 실력이 없으면 그냥 덜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게 되면 미국의 민주주의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냥 그거가 되니까 검증 체크를 물론 그것은 모든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번에는 공정선거가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에 따르면 현재 흑인 유권자의 78%가 헤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90% 이상 2022년에는 90% 이상 그럼 흑인들이 왜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의 압성을 가져다 주었는데 왜 여러분들 그거 하겠나 국정수행능력 같은 부분에서 트럼프 왕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럼 이게 제가 볼 때는 흑인 유권자뿐만 아니고 노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시간주 같은 데서 자동차 여러분들 노조가 큰 힘을 발휘한 미시간주에서 조차도 헤리스 후보가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 이민자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그 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 다음 이스라엘의 전쟁을 제대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면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트럼프 왕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미국 남동부를 덮친 허리케인 밀턴에 대한 정부의 대처도 도마에 올랐는데 지금 오늘 한 분께서 미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방송에서 제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장 여러분들 크게 베팅하는 사람들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여기에 폴리마켓 어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최근 두 사람의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일부 경합주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헤리스 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다음 저런 보도를 보니까 여론조사 분석 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경합주 7권 가운데 헤리스 부통령이 앞선 곳은 위스칸신주 한 곳뿐이고 나머지 6개 경합주에 쓴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내외로 근소하게 앞섰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rcp라는 것이 전국에서 행해진 여론조사를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 발표하는 그런 기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3천 명 4천 명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들 조사한 내용을 다 전체 다 합쳤으니까 수만 명 정도를 여러분들 대상으로 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조지아주 지난 선거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가운데 하나죠. 조지아주 투표 의향적 유권자 1328명으로 이런 샘플을 가져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 2% 헤리스가 45% 조지아는 압도적으로 이제 성세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3%포인트 앞선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미국의 유명한 정치 분석가 네이터 실버가 그렇게 미국 대선 최대 상부처에서 이런 트럼프 후보가 압성이 예상이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분명한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일까지 누가 상승세를 타느냐 이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 에 한 중견기자분이 전체 이제 예측시장 정권시장 그다음에 대표적인 여론조사 뉴욕타임스 CNN 등을 여러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방송하고나 처음으로 로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원자료 다른 사람이 보도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